소니 칼자이즈 35mm 렌즈는 무단 조리개를 지원합니다. 평상시에는 이렇게 조리개를 조절하면 조절하는 소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영상 촬영시에는 조리개를 조절할 때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소음이 되기 때문에 클릭이라는 레버가 있어서 무단으로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영상 촬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기능으로 판단됩니다. 촬영을 염두에 두고 만들기 каким Dateister 5mm 선수 있습니다.